4자성어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구요. 올해의 4자성어죠? 교수님들은 힘들어요. 매년 4자성어 하나를 정해야 되잖아요. 저는 제가 한자 공부하지만 이런 짓 싫어합니다. 4자성어로 뭘 표현해 보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 고르셨더라구요. 임중도원이라고 올해의 4자성어로 아마 정부를 향해서 보통 이런 걸 정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되게 노력하고 있다. 더 분발해달라. 이런 의미로 했겠죠.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책임은 막중한데 길은 갈 길은 멀다 이거니까 등에 맨 짐이 무거운데 갈 길이 먼 상황에 여러분 등에 엄청난 걸 맺는데 갈 길이 멀어요. 최악이죠. 이번 정부가 최악이라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구요. 이 상황이 지금 최악이라는 상황이 근데 이게 우리 보살도의 아주 명언이에요. 꼭 새겨둬야 할 말씀이에요.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마침 너무 좋은 글귀가 뽑혔길래 저는 막 4자성어 뽑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뭐 우리말로 하지 한자를 뽑아서 뭘 하겠다는 게 저는 도저히 제가 뭐 한자 강의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면 좋겠다. 임중도원. 왜냐면 이건 논어에 나온 얘기에요. 논어에 증자가 한 말이에요. 공자님 말씀이 아니고 논어에는 제자들 말씀도 같이 있어요. 제자들 말 중에도 공자님 말씀이 대부분이고 제자들 말씀 중에도 좋은 거는 거기에 뽑혀 있습니다. 근데 이 말씀 아주 잘 하신 말씀입니다. 책임은 등에 맨 거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. 여기 무거울 중자인데요.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인데 높은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허리에다 메고 서 있는. 여기 무거울 중자인데요. 무거운 짐을 맨 글자에 애초에 중자 자체예요. 무겁다. 이런 의미가. 그래서 이 증자가 뭔 말을 했냐면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. 임중도원만 아시면 안 되고 등에 무거운 짐 메고 갈 길 뭐니 최악이네. 힘드네. 고생해보라는 얘긴가? 이게 아닙니다. 임중도원은 고생해봐라 얘기가 아니고 보살의 기본 마음 자세에요. 그래서 증자가 이 말을 해요. 책임은 무겁다. 왜 무겁냐. 선비는 인을 책임으로 하니 얼마나 무겁지 않은가. 이 다음 말이 계속 있어요. 책임은 무겁고 길은 몰도다 하면서 인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으니 군자는 얼마나 무거운가. 이해되시죠? 사랑이 책임이에요. 그래서 역지사지. 노노에서 인 그러면 딱 그냥 이렇게 하세요.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.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려니까. 군자는. 중생들한테도 좋은 거 주려니까. 중생들한테 싫은 거 안 줘. 내가 당하기 싫은 일 안 해야 돼요. 위정자가 되면 만약 그런 군자가 정치인이 되면 백성들한테 좋은 것만 줘야 돼요. 내가 백성이라면 국민이라면 싫을 거 안 해야 돼요. 이게 책임이에요. 이게 책임이니까 얼마나 무거워요. 해야 될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 따르겠다 하면 곧장 여러분 등찜이 엄청나게 무거우죠. 갑자기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안 해야 돼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군자의 책임은 무겁다. 결국 그게 양심을 구현하자는 거예요. 양심을 구현해야 되니까. 자나깨나 양심해야 되니까 얼마나 책임이 무겁냐. 이 소리. 증자가 이 소리 한 겁니다. 심지어 공자는 노노에 보면요. 공자는 이런 말까지. 넘어져도 인을 버리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되고 자빠지고 밥 먹고 모든 곳에서 항상 인을 보고 있어야 돼요. 인과 함께 해야 된다. 이런 말 할 정도로 무겁다. 언제나 육바람일 따르자 이슬이랑 똑같아요. 노노에 다 있어요. 인하라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. 육바람일 하라. 양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랑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다양한 덕목이 있겠지만 정의건 지혜건 다 중요하지만 딱 한마디 하라고 하실 때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공자님도 사랑하라. 그러니까 사랑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책임이 얼마나 무겁냐 이 소리가 하고 그다음에 길이 뭐니 이 말을 해요. 본인이 한 말이에요. 증자가 이 말하고 바로 한 말이에요. 사이후 그칠리. 죽고 난 뒤에나 그치니 길이 멀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해요. 군자 대고 싶으세요? 군자 딱 대는 순간 등짐이 딱 완전 군장 같은 게 탁 등에 걸리는 거예요. 뭐야 하고 보니까 육바람일 딱 이누예지 써있습니다. 무거운데? 조금만 가면 되나요? 아니요. 죽은 뒤에 그칩니다. 사실은 사후세계가 있으면 거기서 또 계속되죠. 유교는 생전만 얘기하니까 주로 죽은 뒤에 그친다 그런 겁니다. 이 얘기 뭐냐? 죽을 때까지 해라 이거죠. 죽을 때까지 해라. 하다가 죽어라. 그래서 중형에 보면 공자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중도이 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중도에 그쳐라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중도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칠 이자랑 같아요. 폐자 중도이 이 말이 이렇게도 맞습니다. 중도에 그쳐라 하다가 말아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. 길 중에서 죽어라예요. 그러니까 길에서 떠나면 안 돼요. 길 위에서 죽어라. 군자는 길 위에서 죽는 법이다. 그 먼 길을 걷다가 길에서 쓰러져야지 탈선하면 안 되고 쉬면 안 되고 이분들은 좀 비장해요. 선비들에서 많은 분들이 군자는 좀 부담스러웁니다. 보살 그러면 왠지 술 먹고 고기 먹어도 보살 같고 술집 가서도 보살은 왠지 무예행이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군자는 딱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니에이지 전문가 이걸 확실히 밝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살의 그런 행위들이 용납되려면 이니에이지에서 나온 것만 용납되거든요. 사실은 그 무예행이니 방편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사실 같은 얘기인데 보살은 좀 더 부드럽게 하고 군자는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말한다. 그 차이만 있습니다. 임중도원 이 말을 지금 이 정부가 감당하려면요. 지금부터 잔악계나 등에 인 이런 걸 짐을 맺다고 생각하고 혹시 지금 국민 중에 어느 계층 어느 국민이 힘들지 않나 구석구석 살펴야 됩니다. 특히 힘이 약하고 말에 힘이 없는 분들 있죠. 발언권이 약한 분들 말 더 들어야죠. 왜냐하면 센 사람들은 계속 지주장만 하니까 엄플을 해야 되니까 엄플 못하는 사람 말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. 말 못하고 있는 지금 괴로울 사람 괴로워 죽겠는데 말 못하고 있는 가족들 말 챙겨들을 줄 알아야 인이죠.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해서 속으로 곱씹고 있는 사람들 말까지 다 챙겨들어서 그 사람들 속 풀어줘야 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튼 정부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라. 이렇게 이 글을 정하신 분은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런데 혹시 이 말을 그냥 책임은 막중하고 갈 길을 몰고 죽겠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셔도 안 되고 아니면 또 자뻑에 빠져도 안 됩니다. 내가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이 나라를 맡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네 이렇게도 안 돼요. 지금 보살의 마음이 아니에요. 둘 다. 보살의 마음을 군자의 마음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. 양심을 막중한 책임으로 알되 죽는 날까지 매 순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구현할 뿐입니다. 결과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그냥 그 길을 걷다 죽겠다는 마음으로. 그러니까 이 정부도 제가 항상 바라는 게 양심 정부라면 다음 선거 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. 벌써 그게 양심적이지 않은 거예요. 그냥 나는 이 정부의 목적은 국민한테 양심하는 거고 이 정부는 언제까지 양심합니까? 죽을 때까지요. 그냥 하는 거예요. 그게 국민한테 이루어오니까 그냥 하는 거지. 그걸로 인해 내가 이득 벌 생각을 하면요.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. 총선인이니까 또 뭘 하고 대선을 대비해서 뭔 꼼수를 부리고 이렇게 꼼수 부리다가는요. 될 일도 안 되죠. 그래서 이 말씀만 듣고 괜히 혼자 비장해지지 마시고 에고의 마음으로 양심의 마음으로 쭉 이해를 해보시면 이 말에 아주 깊은 맛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도 꼭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더라고요. 느낌 오시죠? 죽을 때까지 이러면 겁내지 마시고 그냥 같은 말이에요. 지금 깨어 계시나요? 랑 같은. 지금, 늘 지금, 늘 지금 육바라밀 할 생각만 하시다 보면 그러다가 우리가 살다 가자 이거죠.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. 매 순간 육바라밀 합시다. 같은 말이에요.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책임이, 짐이 무겁냐. 육바라밀이라는 걸 책임으로 삼은 이 보살은 보살의 갈 길을 얼마나 머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.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. 들으시면서 느낌 오실 거예요.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. 그 느낌만 오시면 되죠. 우리의 유용한 소설는 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뤄지 못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유용한 소설은 이를 사랑합니다. 두 가지가. 우리의 유용한 소설은 이를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